자 그럼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오늘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권팀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아유 깜짝 놀랐네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마음이 불안한 게 증시가 너무 좋아 보여요. 네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게 불안합니다. 너무 좋아 보여서 불안하다? 네. 원래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좀 리스크가 안 보이고 주식을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 공포영화에서도 다들 행복해하면 보통 이제 일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일단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다우존스가 1.8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2% S&P500은 0.64% 상승했습니다. 그 전에 김프로님이 다우존스 막 놀렸잖아요. 못난이라고. 근데 지금 다우존스도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1.85%가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부분. 러셀 2000도 박평창 기사님이 이거 일시적인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 계속 하셨었잖아요. 근데 러셀 2000도 3% 이상 급등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변수가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 소매 판매가 7,043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0.3% 감소할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이걸 할 수 웃도는 숫자가 나눈 거에요. 전연동월 대비 2.3% 증가를 한 겁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0.3% 증가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0.3%가 감소할 거라고 봤던 거에요. 근데 이게 전연동월 대비해서 2.3%가 증가를 하니까 소비가 괜찮네? 라는 인식이 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매 판매가 좀 약하다. 소비가 좀 약하다 싶으면은 사실 금리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잖아요. 소비가 약하니까 금리를 인하를 해서 좀 부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럴 수 있는 게 있는데 소매 판매는 우리보다 올릴 것 같아요. 경기는 좀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금리는 내릴 것 같아요. 그럼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미국 시장을 위해 미국 증시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확률 연방기금 선물시장 패드워치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패드워치 톨에서 하는 CME에서 하는 거.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몇 퍼센트 전망 나오는지 아십니까? 90% 한 8%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얼마예요? 100% 100%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거에 대한 가능성이 100%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지어 경기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도 잘 나오는데 경기도 좋아. 그리고 2분기 실적 나오는데 이번에 모건 스텔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보통 금융회사들 실적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 투자를 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상황. 그렇죠. 보통 이럴 때 크게 변수가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종종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걱정을 아마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윤지호 대표님 요새 SNS 하시는 거 봤을 때 장단기 금리가 다시 재협전되는 경우에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리스크를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미국 시장은 무엇도 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위만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좀 웃기잖아요.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인하한다. 다 미국도 생각이 있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대선 앞두고는 시장 무너질 일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어떻게든 미국 정부가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튼 상황이 대단히 미국 증시에는 유리해 보이고 다른 나라 시장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떤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7천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7천억 달러가 되면. 그럼 이게 여기서 우리나라 경제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지금 역대 최대 수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수출 경기만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좋은 게 뭐냐. 그럼 내수부진이죠. 내수부진을 좀 어떻게든 메이크업을 하려고 금리 인하를 하면 수출 기업은 그런 금리 인하의 효과를 안 봅니까? 보죠. 보겠죠. 그럼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수출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예요. 내수가 부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금리 인하의 수에는 수출 기업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출을 최대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정부가 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역금융을 370조 원으로 확대를 한다는 건데 그게 뭐예요? 무역금융? 무역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좀 다양한 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해요. 주문을 받았어요. 주문을 받았으면 제가 원재료를 사서 뭐 이렇게 복잡복잡 만들어서 물건을 수출을 하면 그 수출대금을 받죠. 그럼 그때까지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 때하고 받을 때하고 그 시차에 필요한 자금을 넣어주는 것도 무역금융이라고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량을 보내는데 물량을 보냈을 때 걔가 만약에 파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만들었는데 거기서 파산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무역보험 같은 걸 또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무역보험은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도 내가 뭐 약간 계약금 좀 주고서 물량을 사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같은 국가 안에서도 우리가 당근마켓을 할 때도 에스크로를 좀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외에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 기업한테 뭘 사려고 손수금을 줬는데 과연 이거를 떼어먹히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거 보증서 끊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게 무역금융입니다. 이거 없으면 무역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요? 네. 그거 안 끊어주면 이제 서로 거래 안 하겠다 그러기도 해서 무역보증. 그런데 무역보증도 보증을 누가 쓰냐고 했을 때 어디 허척판 애들 세워가지고 얘가 보증자입니다. 그럼 안 해주잖아요. 그럼 거의 국가보증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70조라는 게 370조를 쓴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이만큼을 이제 쌓아둔다? 이 정도 준비를 해둔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예요? 네.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보증을 써주는 거고. 실제로 이만큼 돈을 써요, 그러면? 훨씬 더 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증재원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있으면 100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쓸 수 있죠. 대출해주는 것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원재료 사고 그럴 때 대출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370조가 쓰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아, 그렇죠. 그런데 껴먹히면 없어지죠. 껴먹히는 경우는 그럴 수 있으나. 대체로 그런 경우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을 테니까. 대체로 이 돈 중에 일부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무역하는 회사들로부터 조금씩 거두면서. 이자 받아가지고 또 보증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돈이네, 그런데 350조면. 그런데 플러스 5조 정도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거에서 플러스 5조 원 정도.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가 수출이 많이 될 거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디가 잘 될 건지 보고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고. 그 사상 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내수 쪽은 좀 안 좋을 거고. 그러면 어디가 좋을 거냐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보던 거기입니다. 일단 반도체. 반도체를 역대 최대 목표인 13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그리고 K-푸드, K-뷰티. 이 부분에서 하반기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금융, 마케팅, 인증 같은 정책 수단들 다 총동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게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정부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수출 목표를 달성. 수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하면 그 기업들도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리스크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 봤더니 일단은 해상 물류. 요즘에 운임들이 조금 많이 힘들죠. 그게 해상 운임이 많이 올랐죠. 이거랑 노사 관계. 요즘에 파업하는 기업들 많이 늘고 있고요. 요새 한국GM 파업도 조금 찝찝하던데. 한국GM 파업하고 있어요? 거기도 생산 차질이 꽤 있다고 봅니다. 한국GM이 주로 수출 자동차들 많이 생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GM의 준중형 SUV 쪽은 다 한국에서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출 1위 품목하고 2위 품목이 다 한국GM 거예요. 트레일블레이저가? 트레일블레이저하고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랙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주로 한국GM에서 전 세계에 판매되는 것들을 거의 다 만든다? 주로 미국. 미국에 수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위 수출 차종이 현대기아차가 아닙니다. 그래요? 트레일블레이저하고 트랙스 크로스오버. 아 단일 차종으로 보면? 네. 그 친구들이 1등이에요? 워낙 미국으로 많이 나가서?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팔린 차종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지는 않죠. 그런데 미국으로 많이 나가는구나. 그게 있었고 환율 변동과 통상현안. 이걸 4대 리스크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도 이런 것들에 리스크 생길 수 있으니까 요인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번 해 올해 수출을 7천억 달러. 수출 기록 달성을 위해서 무역 금융을 370조 원으로 약 5조 원 정도 더 확대한다는 이런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하여튼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혹은 수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뉴스를 가봅니다. 네. SK그룹 관련 소식이 이번 주에 엄청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는 거의 매일 전해드려야 될 정도로 일정들이 각박하게 빠듯하게 있습니다. 한 두 달 전쯤에 저희가 SK그룹 상황에 대해서 인데스 시간을 상세하게 전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두 달 전쯤에 했었는데. 요약을 해보면 첨단 그린 바이오 디지털로 나눠가지고 미래 산업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쏟아 부은 투자를 했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미래 산업에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고금리 상황과 배터리 퀴증 그리고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겹치면서 미래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그 미래에 그 산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 때까지 따박따박 올라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중간에 거기가 좀 비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현금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는데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큰 방향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보시면 되냐면 우산장수, 집신장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는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옆에서 돈을 벌어주고 그 미래 산업들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현재 돈을 잘 버는 회사라고 하면 미래에는 약간 성숙해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시점에는 미래 산업들이 안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그룹이 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를 만들었던 이유가 정유 쪽에서 휘발유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배터리를 지원을 하고 그러다가 전기차로 전환이 돼서 휘발유가 덜 팔리면 배터리로 산업을 이어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변경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건데 오늘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 관련한 합병안건이 이사회에서 논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 합병안이 통과가 되면 내일 기자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제가 언제 다시 전해드려야 될지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내일 원래 두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SK는 내일 기자간담회를 하니까 그것까지 보고서 전해드리는 게 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자간담회가 아침 일찍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를 취재를 갔다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맞을지 그런데 어쨌든 이사회의 안건은 오늘 나오니까 내일 뉴스삼회에서 하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맞을지 그리고 그 다음날은 에코플랜트가 SK 건설이거든요. 여기에 또 두 개의 회사를 붙이는 이사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구조냐면 SK에코플랜트라는 회사는 SK건설이에요. 예전에 그런데 에코플랜트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건설회사에서 친환경회사로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환경산업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폐기물업이 있고 소각장, 매립지 이런 거 관리하는 환경산업 폐기물 처리가 있고 리사이클링이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은 폐기물과 리사이클링은 사실 붙어있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도 있을 거고 우리가 전자제품들도 있잖아요. 여기도 금속들이 꽤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도 건설회사는 일륜적으로 성숙이 됐으니 우리가 폐기물, 리사이클링 이쪽으로 우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환을 시켜서 미래에 대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테스 같은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테스는 리사이클링 산업의 제일 중요한 게 피드거든요. 피드는 원재료 확보하는 거. 그러면 폐기물을 가지고 와야 그 피드를 받아가지고 재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국가,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만 하도록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스가 어떤 회사냐면 전세계 23개국에 46개 거점을 가지고 있는 리사이클링 회사예요. 그럼 여기저기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쫙 모은 다음에 그거를 특정한 거점으로 모아서 거기서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자원순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또 거기에 바젤협약에 따라서 폐기물은 함부로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폐기물 한 천 톤이 있어서 그거를 어느 나라로 보내면서 한 5천만 원 줄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쓰레기를 그냥 무단으로 개발도상국에다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바젤협약에 있어요. 이거를 할 때는 그 면밀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런 품목을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해서 무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젤 퍼밋을 한 30여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런 걸 샀는데 근데 그게 아직 그런 리사이클링 사업이 아직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투자는 해놨지만 지금 당장의 캐시플로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뭘 하기로 했냐면 이노센스 에센코어 에센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센코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시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디램이나 랜드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하이닉스 디램 하이닉스 랜드플래시 이런 식으로 사기도 하지만 이게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들 사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센코어는 하이닉스램이라는 이름으로 좀 팔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usb라든지 아니면 sd카드라든지 이렇게 모듈화를 해서 만들어서 파는 회사입니다. 하이닉스에서 만든 반도체를 갖고 sd카드 같은 건 사실상 그냥 껍데기 씌우는 건데 그런 거 해갖고 파는 회사가 에센코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알자입니다. 아 그래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코플랜트는 미래산업에 투자를 해놨고 근데 여기서 아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약간 현금 흐름이 좀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센코어하고 그리고 sk머트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sk머트리얼즈 에어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산업으로 가기 위한 증검다리를 할 때 여기에 캐시플로어 역할을 해주는 그 두 개 기업을 붙이는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는 내일 이사회안건으로 논의가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건데요. 그래서 좀 그때그때 좀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합치고 줄이고 뭐 이런 것만 있냐라고 보면은 sk텔레콤에서 미국의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에다가 한 2,800억? 한 3천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게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는 뭐하는 회사냐? 그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쪽은 신규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AI 플랫폼 쪽으로 투자하는 거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친환경 산업 쪽은 투자 속도를 좀 늦추면서 이게 실제로 상업화 시장이 될 때까지는 캐시플로우를 붙여주겠다. 이런 구도에서 sk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편, 그러니까 사업구조 개편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가 크게 sk 주식회사가 있고, 이게 지주회사인 거죠? 그리고 sk텔레콤, 하이닉스, 큰 그림이 어떻게 되죠? 큰 그림은 sk지주가 있고, 두 개로 보시면 돼요. 이노 계열, sk이노, 스퀘어 계열, 스퀘어 계열의 텔레콤,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모여있고, 텔레콤, 하이닉스 등, 알짜들, 큰 회사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노 계열에는 정유, 화학, 배터리 관련한 소재들, 이런 것들이 이노 계열로 모여있습니다. sk이노 계열에 정유, 화학, 배터리 이런 게 있고, sk 스퀘어 계열의 통신,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있고, 우루티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원스토어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스퀘어 계열에 모여있습니다. 스퀘어도 어찌 보면 지주네, 그렇죠? 그렇죠. 스퀘어 자체가 모든 사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투자 지주. sk이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이노는 자체 사업이 꽤 있긴 있는데, 어쨌든 중간 지주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큰 맨 위에 지주는 sk 주식회사가 있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던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정말 실질적인 돈을 벌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서, 정프로님이 항상 라고 얘기할 때 살 걸이라고 얘기할 때 살 걸이라고 얘기했던 업종들. 전력기계, 조선, 화장품, K푸드 같은 업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실적을 실제로 잘했는가를 확인하는 게 2분기 실적인데, 그중에서 보도 나온 것 중에, K뷰티 브랜드들의 약진이 어느 정도가 나왔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4.3 최고치입니다. 음, 그래요? 일단 증권업계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코즈맥스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0.3%, 영업이익은 26.3%가 늘었을 것이다. 한국콜마는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15%가 늘었을 것이다. 여기는 워낙 큰 ODM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이 정도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한 13.5%,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무려 41%가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ODM 업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보통 코즈맥스 한국콜마 정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들은, 그러니까 사이즈는 그 회사들보다 적지만, 성장률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2분기까지 진행, 2분기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선크림이라든지 자외선 차단 제품 같은 경우에 실적이 많이 늘었고요. 그럼 하반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의 본격적인 세일 시즌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슬슬 주문 넣어놔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름조차 낯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라든지, 서라수라든지, 이름이라도 들어봤잖아요. 여기는 코스알엑스, 스킨1004, 조선미녀, 라운드랩, 이런 브랜드들은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고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하시려면, 브랜드와 ODM 업체를 또 분리해서 봐야 되고. OEM이랑 ODM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 OEM이죠? 네. 맞죠? 그리고 ODM은 그냥... 다 만들어줍니다. 디벨롭까지 해줍니다. 그냥 주문자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주세요 하면 OEM이고, ODM은 그냥 저... 사장품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막 상품 포장부터 이런 것까지 다 알아서 디자인까지 해서 갖다 주는 거. 이게 이제 ODM. OBM도 있습니다. OBM. OBM은 뭐예요? OBM은 브랜드도 만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그냥 돈 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 유통 판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제품은. 그러니까 유통 판매만 내가 하겠다 그러면 OBM으로 할 수도 있고, 브랜드는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OBM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데 생산만 위탁해서 맡기겠다 그러면 OEM도 할 수 있죠.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답니다. OEM, ODM, OBM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렇고 저도 여기에 좀 진짜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좀 궁금해가지고, 아마존에서 파운데이션 1위에 한 업체에 좀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아, 파운데이션 1위에요? 네. 우리나라 업체인데?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피부색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K-POP 스타들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그런 얘기할 때, 피부가 좋아의 기준은 색깔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색깔, 황인 색깔, 흑인 색깔에서도, 그러니까 흑인한테 백인의 파운데이션을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피부 톤에 맞는 걸 발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에서 1등을 하게 된 업체인데, 좀 만나서 좀 상세한 얘기 들어보고서 실제로 좀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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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 뉴스사항은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조금 지배구조에 대해서 SK 주식회사, 이거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SK 이노베이션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SK 텔레콤은 바로 SK 주식회사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스퀘어 밑에 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아마. 아닌가? 이게 바뀐다는 건가요?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저도 지금 뭐 좀 찾아보니까, 제가 갑자기 좀 질문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튼 그 SK의 지배구조가 크게 보면 SK 주식회사, SK 이노, 그 다음에 SK 텔레콤과 SK 스퀘어, 이렇게 이제 SK 지주 밑에 세 개가 있는 거가 혹시 맞는 건 아닐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퀘어 밑 하이닉스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놈이 밑에 쭉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SK 텔레콤이 약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텔레콤이 SK 주식회사 바로 밑에 아마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복잡해. 워낙 자주 바뀌어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지적이 좀 있으셨고, 그거는 지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확인하기로는 SK라는 큰 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SK 이노라는 중간 지주 있어서 이노 밑에 또 이것저것 있고, 그 다음에 이노가 하는 직접 사업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K 스퀘어가 있고, SK 스퀘어 밑에 하이닉스가 좀 있고, 하이닉스랑 다른 회사들 좀 있고, 그 다음에 SK 텔레콤이 또 또 하나의 회사로, 그러니까 지주 바로 밑에, 큰 지주 바로 밑에 있는 SK 텔레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아마 그림상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텔레콤이 따로 있네요. SK 스퀘어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11번가를 비롯한 팀의 모빌리티 이런 데는 SK 스퀘어 계열도 있고, SK 텔레콤은 지분이 따로 있네요. 네네네네.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 사업 구조 재편이 대충 이제 그림은 거의 끝난 거죠, SK가? 그림은 다 그렸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려고 하면, 각 이사회별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 중, 검토 중이라고만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게 확정되는 거는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오고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 또 한번 정리를 언제 한번 해드릴 시간이 있으면,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혹은 그룹이라고 부르는 데들이, 워낙 또 복잡하고 또 여기저기 바뀌는 게 많아가지고, 조금 차고가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상처받으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에요. 새삼스럽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아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내일도 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 2% 앱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